지금 7시 반 저 그거 알아요? TMI에요? 오늘 제 생일이라 나중에 얘기할게요 진짜 진짜 불편해요 오만 오늘은 제가 많은 사람들이 댓글에서 24 Hours Korean 해달라고 오늘 하려고요 그리고 제가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한국말을 잘 못해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좀 아시고 근데 오늘 한국말을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해가지고 어 강글리쉬로 하자 강글리쉬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오늘은 오늘 제 스케줄은 It's my second dose vaccination 그거고 그리고 그리고 날씨가 안 좋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나중에 바다 갈 거예요 바다 바다 아 진짜 저거 진짜 이거 진짜 못하겠어 이거 나 늦었어 이제 엄마가 너무 오래 걸려 지금 너무 시끄러워요 저 말도 못하고 사람이 엄청 많아요 아침부터 지금 10시인데 10시판이거든요 너무 엄청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엄청 그리고 방금 들어왔는데 아직 멀어요 지금 난리가 나요 난리 내가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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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름은 제 이름은 은 은 제 이름은 제 이름은 마야 마야입니다 마야입니다. 제 이름은? 제 이름은? 제 이름은? 제 이름은? 마야입니다. 맞아. 정답. 오이, 갈리싸보니까 아이완아. 오이, 팍팍 빌라오다니. 아, 막 빌라오다니. 뭘 뺀? 나 그냥 가. 뭐. 이사보러 갑니다. 갑니다? 어디고 가고 가. 너무 아파. 와, 진짜 아파. 너무 아파. 지금 혼자서 한국말로 얘기하니까 너무 아파. 오, 좀 민망하네요. 근데 좋긴 좋아. 막 혼자 얘기해도 되고? 뭐 사람들이 그냥 상관없고 그냥 하는대로 해요. 근데 진짜 아빴어. 님의 목소리로 얘기를 해요. 너무 피곤해. 향한 정답으로 해지는 거 같아요.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제 이름은? 제 이름은 마야입니다. 맞아. 제 이름은? 제 이름은? 제 이름은? 제 이름은? 제 이름은? 제 이름은? 제 이름은 마야입니다. 우리 마트로 가는 길인데 발 너무 아파요. 엄마랑 데이트. 엄마! 엄마.. 엄마가 왜 이렇게 시키고 싶다고? 계속 말해요. 그 사람은? 아, Celine? 저 사람은? 그 사람은? 문제는 게 없어. 이런 게 뭐라고 생각해? 왜 내가 얘기하는 게 없어? 왜 주문하고? 저가 viene 거기서.. 저 department은? 저 뭐 안 될까요? 이제 집을 가는 거예요 벌써 집을 가요 우리 벌써 집 가는 거죠 내일 날씨 바다 갑니다 날씨 엄청 좋아요 방금 집에 왔는데 지금 12시 반이고요 왜 항상 반이야 아까 진짜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사람이 엄청 많았고 그 너무 막 사람들이 계속 소리 질러요 들어갔을 때는 사람이 진짜 뒤에 진짜 많았어요 오 마이갓 한국인들이 이거 봐야 될까요? 정말 죽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막 이게 뭐야 왜 왜 너무 아픈데 이게 뭐야 지금 3시인데 우리 바다로 가요 우리 바다로 가요 도착했습니다 너무 깊어요 너무 조용하고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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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동생. 남동생. What does that mean? 망고. 너무 좋아요. 너무 조용해. 너무 좋아. I would let mango shake. 쟤는 너무 시끄러워. One, two, three. OK. 망고 shake. I'm going to eat. Let's eat. 자. 우리 방금. 뭐. 음식을 주문을 했고. 저는 망고 shake. 그리고. 여기 너무 조용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기. 사람도 별로 없고. 난 그냥 여기서 혼자 얘기하고 있고.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예쁘다. 두용하다. 자유롭다. 여긴 너무 좋아. 오마이갓 죽을 뻔했어. 우와. 나 오늘 여기 빛이 너무 좋아.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없고. 느낌이 되게 좋고. 느낌이 되게 좋고. 나 여기 살래. 거기 짐도 있어요. 짐. 너무 좋아. 여기다. 너무 행복해. 너무 아느라 행복해. nett광ICH장. 여기다. 남준이. 남준이 생각나네. 비 Maine과ill SAILI. 9— 나까지. 여기. 여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나 여기… 아! 책 샀을걸! 여기 책 읽으면 진짜 좋았을텐데 쟤는 제 포토그랩퍼 저 봐봐 쟤는 사진 어떻게 찍는지 알아? 깜짝 놀랐어 제 사진 진짜 잘 나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제 사진 인싸에서 보면 거기 있어요 저것도 봐 우와 우리 마음을 바꿨어요 여기 먹어요 여기서 저녁을 먹으려고요 그냥 이것만 할게 나 진짜 피곤한단 말이야 그래서 저희가 먹은 여기 그리고 그리고 아트스테리 이리 매입고 이리 매입고 이리 매입고 여야 이리 매입고 이리 매입고 이리 매입고 이리 매입고 영국, 비실리, 다라 내 손을 잡아라. 안녕하세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 손을 잡아라.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자 이제 집에 왔습니다 방금 왔는데 근데 오늘은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로 그냥 오늘 느낌이 너무 좋았어 뭔가 아침에서 백신을 받았고 지금 완전 백신을 받았어요 백신을 받으세요 그리고 받아가셨잖아요 저희는 몇몇 시간에 계획을 계획하고 그리고 좀 식료하고 그래서 예, 저희는 몇몇 시간에 계획을 계획을 했었고 그곳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저녁때문에 먹었거든요 이런 느낌은 엄청 오랜만에 느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한국말을 잘 못해가지고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해주세요 저는 진짜 요로그 하고 있었는데 죄송해요, like I swear if... It wasn't like a 24-hour Korean thing But you know, I tried my best So I'm really sorry to all the Koreans listening out there I know your ears are bleeding already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브이로그 봐줘서 정말 감사하구요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해서 사과드리고 싶고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Make sure to like and subscribe, girl! Girl, we're almost at one day with the best day!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Bye! 감사합니다.